어머님 어머님 이름 자 따라 귀란을 걷다가 육한 점 만져봅니다 어머님 냄새가 납니다 그 내음 가슴 아득히 났습니다 호박잎에 맺힌 이슬 어머님의 눈물이 나요 꽃잎에 묻어가는 향기 그 끝이 어립니다 당신께서 읽으신 뒷들을 고추며 상처를 심고 가꾸시며 옥수수 옥수수 물면 손주 녀석 기다리시던 어머님의 어머님의 그림자 붙잡을 수 있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당신께서 이루신 뒷들을 고추며 상처를 심고 가꾸시며 상처를 심고 가꾸시며 어머님의 그림자 붙잡을 수 있나요 어머님의 그림자 붙잡을 수 있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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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